북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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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곡별을 보십니다 괴곡별을 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뭔 괴고생이냐 이게 오줌마라 죽건네 괴곡별 아우 겁나 힘내 아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요 왜 이렇게 발바닥을 두들겼어 뭐 이렇게 발바닥을 찍었어 응? 땅 파는 건가? 아 뭐하는겨 지금이야? 응? 괴곡별 야 지금 벽에다 다리 올리고 오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발레리오 꼬리로 흔들고 난리 났네 꼬리로 어디 먼지를 터나 왜 이렇게 흔들렸어 괴곡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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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봐 괴곡별 일어나 일어나 아우 이거 살찐거 봐 목돌미 살찐거 봐 이거 빨리 일어나 아 일어나라고 이렇게 간질간질간질 간질간질 앉지마 뭘 하지마 이렇게 해봐 디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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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 디스코는 개코 빨리 안 일어나 터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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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와요 터빼 터빼 폭별아 네코다 우와 VR게임이다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아이 쟤는 치마가 너무 짧아 콩홀아 저거 콩콩콩콩 어머 이거 폭별이 아니야 아이고 폭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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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코야 너 이거 여기 있으면 어떡해 지금 니낯바 조선시대 다 뒤지고 있는데 그 뭐냐 다 없었.. 어우 너 때문에 에러 떴잖아 아이 참 이거.. 아이 저기 갑순이 갑떡이는 어디 갔어? 아니 아니 가만있어봐 이게 누구야 저기 뭐야 저기 갑..갑순이.. 아니 덕순이 아니 갑순이요 덕순이요 아니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 담채 고개 돌려 고개 돌려 퐁떼리 나 쳐다본다 아는 척 하지마 아는 척 하지마 이 자식아 지금 니네가 없어져서 우리가 지금 다 개구생하고 있어 이 자식아 아저씨 갑자기 저 팔바닥에 간지러워요 에에에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서 어떡하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찾아봐야 돼 흑왕이네 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아 어디로 간겨 아 지금 며칠째 달리는데 아 차가 안 써 도대체 여기가 어디요 에이 몰라 비도 오는데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갈죠 아줌마 하나만 줘요 어서오세요 하나 먹고 가요 맛있어요 어디 아파요 맛있냐고요 이거 베트남에서 최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맛있냐고요 그런데 뭐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